주황색 바지 그 니가 입던 거 나한테 주고 너 다른 거 입어. 그.. 얘들아 빨리빨리 안 하.. 뭐하는데? 테이블 빨리빨리.. 아 화장실 혼자 왔어. 빨리빨리 해라 너희들 간절하지가 않아. 오늘 별풍선 터진 거 다 3분의 1로 한다니까 이러면 못해 미안한데. 했어 했어. 엑셀도 준비해 은성아. 3명. 이거였나? 아 이거였구나. 왜냐면 그 꼴찌 저기 그 뭐야 퇴출 시켜야 돼. 뭐야? 그리고 꼴찌 그 저기 그 그거 해야 돼. 저기 그 뭐야 벌금 내야 돼. 네? 벌금? 오늘 직급전이거든. 예? 예? 맞아요? 퇴출하는데 벌금 두네? 자. 아니 엑셀은 하지 말고 장난이 없고. 일단 단가 정하겠습니다. 저희. 반대구나. 테무 엔터. 테무레이블. 단가. 그때 몇 개였어? 근데? 그때 개 쌌어. 그때 뭐 백 몇 개였어. 아 그래? 어. 100개 하다가 300개로 올렸어? 어. 그래? 너무 많았어가지고. 루즈해져서. 오늘 500개로 간다. 오케이. 좋다. 오늘 500개 단위로 해.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난로 먹으면 안 돼서. 어. 몇 개는 연습해야 돼. 그 뱅뱅뱅 리믹스랑 그 다음에 그 옴브라늄 그거 새로운 식으로 넣어. 연습해야 돼. 잠깐만. 봉준아 방콕 물가냐 오늘은 베트남 물가로 해주면 안 되냐? 어떻게 할까요 수장님? 오늘 300밭으로 간다. 300개로. 300개로. 좋습니다. 300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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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타려! 형 아냐? 안 입어도 돼? 아, 맞다. 그거 터져있는데 형. 입어야지. 야 그 저 뭐야? 저기서. 옴브라늄 그거 쳐 봐. 그거 연습해야 되니까. 큰일 날 뻔했어. 음브리뉴 아닌가? 엄브리뉴 아, 엄브리뉴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 일단 해봐 틀어봐 틀어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니 그니까 이거를 춤추는 걸 다시 해야 된다고 아 이거 말고 임마 아니 아니 그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뭐 이거 말하는 거야? 더케잇? 이거 맞아? 어깨춤 옴브리뉴 이거 맞아? 아 이게 맞는데 어 그니까 그 원조 보는 이렇게 아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막 가짜 거 하는 거 있다고 아니 그 제이블랙님 말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어디 갔어? 아니 그 선글라스 낀 것도 보여줬어 그거 아니래 브라질누나 말하는 거 그거잖아 그것도 아니래 아니 그 이렇게 딱 각 잡아가지고 그 추는 거 있단께 어 그래 이런 식으로 원조가 방금 내가 그 다음에 특 누나라고 이 누나가 원조야? 그래 이 누나가 원조야 진짜? 어 그래 이게 원조야 아 이 누나가 제일 처음으로 누나가 누군데? 몰라 카리나 버전 해보래 카리나 버전 카리나 셔? 어 질기 카리나 셔? 어 오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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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빨리 나 이거 할 줄 알아 해봐 나 온몸이 좀 재능이 있어 해봐 틀어줘봐 이건 쉬운 거 같은데? 얘는 짜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깨를 위아래로 하는 춤이라던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알려줘 뭐 이렇게 틱톡에서 어깨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그렇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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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난 좀 되는 거 같아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다시 제대로 한다 우리 연습해야 돼 왜냐면 이게 누나들이 연습 안 한 모습 이렇게 하면 안 돼 누나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돼 누나들을 훌려야 된다니까? 오늘? 그리고 야 그리고 옷 좀 유니폼 말고 다른 걸로 줘봐 한 번 연습해보자 그리고 뱅뱅뱅 리믹스도 이거 새로운 거 추가해야 돼 뱅뱅뱅 리믹스 뭐야? 그 촤! 이거 있잖아 그건가? 아 그거 어디 있어? 노래 이거야? 맞는데? 저 훅을 들어야 돼 정윤종이네 저 누구야? 김윤중 김윤중 뱅뱅뱅? 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x2 형 근데 VOD로 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다 쳐야 돼? 그냥 전체 검색으로 치면 나오지 않아? 하블리 뱅뱅뱅 쳐볼게 맨 위에 거 아니야? 저거? 아 이거다 이거다 이 노래다 이 노래 아 이거 맛이 없어 이거 하지마 새로운 시그 이거 넣지마 뭔데? 옷 오늘 핵 흰색으로 만든다 치아 치아 뭐야 등 왜 그래? 왜? 등에 누가 핥혔는데? 아 나 조금만 긁어둬 어 예민해서 그래 피부가 신기하네 뭣도뭣도는 안돼 형 그거 십그러워서 목소리 야 이멀전시 알아? 이멀전시가 뭐야? 아 이 새끼 진짜 들어 봤는데? 취미 기억 안 나 아니 형은 다 하는 거야? 형 여캔바? 아니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다 장원영 님이 하셨잖아 그 많이 했잖아 이번엔 저 몰라 아 이거 삐삐가 한 거네 어 아 이거 청와대 여름부터 여름부터 티아 님의 학교에서 임월전시 챌린지 야 근데 우리는 이건 안된다 타코 조회수 2300만 좋아 오치다? 일본에서 핫한 기기앤댄스 오치다 챌린지 와 개 이쁘다 첫번째 조회수 467만 좋아요 30만 빌리츠키 님의 표정까지 오치다 챌린지 아 아니야 이거 말고 저기 그 지코톤인가 몰라 아 그러니까 들어는 봤지 근데 춤을 정확히 몰라 못 외우고 있지 내가 지코톤이 외우고 있는 것도 웃겨 야 저거 우치다 너 우치다 어 어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일단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보자 오케이 한 번 털어줘봐 하나씩 하나씩 털어줘봐 일단 몸 좀 풀어 어 아 아 대박 다시따시 다시따시 아 오케이 오케이 떨린다 다시따시 다시따시 후 현실 현실 왔어 현실 이거 너무 길어 현실 호흡을 조금만 줄이자 아니면 단위가 300이잖아 조금만 줄이자 아 솔직히 중간에 그 비트 끊겼을 때 박자 갑자기 엇박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좀 왔어 조금만 줄이야 조금만 자 다음 다음 거 가 아 등이 간지러운 게 아니라 못 들어? 이거 잘해? 이거 뭐였지? 맛이 없어 없애자 없애자 아 이건 좀 노잼이다 원래 그 K 두 개 해봐 이거 가오를 이빨 잡아야지 아 이거지 이게 뭔데? 이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봐 오케이 오케이 해봐 딱딱 아니 이렇게 간다고 딱딱 해봐 뒤로 뒤로 아니 1화 때는 우리가 연습한 모습 아 이게 칼군무를 아니 아니 근데 어차피 직급적이 냅둬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1화 때는 칼군무를 안 해도 누나들이 이해해줬는데 오늘은 이해하기 때문에 칼군무 안 하면 누나들이 이 새끼들 연습 안 했냐고 별풍선 안 싸준다 나 언니들한테 이쁘게 보여 아 누나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돼 언니들이 아니라 다시 다시 들어가 아 나 짜증나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 어? 미안해 열심히 해볼게 잘해볼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잘해볼게 자 왼쪽 먼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자 왼쪽으로 가 네 맞다 헤이 자 왼쪽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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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렇게 쓸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깨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숨 참고 하는데 춤을 왜 이렇게 원래 숨 참고 하냐 왜 이렇게 숨 참아야 오케이 다음 오케이 또 뭐 있지? 망케이 망케이 쇼 다 왔다 다시 다시 자 자 펑스 넣어 아니 입에서 나와버리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 버릇이 됐어 이게 아 근데 맛있어 저 음이 맛있어 음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텔미 느낌이야 이렇게 맞지? 무조건 이 어깨가 여기로 간다고 오케이 이거 이렇게 얹어? 오케이 다시 이거 어 후 가셨다 펑불라 펑재라 펑불라 펑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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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그리고 엄브라늄 그거 칼군만 맞춰보자 엄브라늄도 봐봐 어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뭐야? 아 우치다? 아 우치다 아 우치다 오케이 잠시만 그 소리 좀 올려라 우치다 우치다 한번 볼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잠시만 일단 우치다 이거 연습하자 간다 왜 아니 그냥 아 재밌어서 자 간다 자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잘 봐 자 잘 봐 어 하 다시 일단 너부터 해봐 어? 너부터 해봐라고 자 간다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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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게 해줄게 잘 봐 뭔데 뭔데 봐봐 내꺼 봐봐 왼쪽으로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어깨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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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로 잘한다 가보자 바로 가보자 셋이 가보자 아 너 해봐 너 해봐 간다 아니 왜 왜 아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거를 어 한 번 두 번 아니 뭐라고?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다시 해볼게 두 번 아니야? 두 번씩 아니야? 난 지금 본능이 하고 있어서 두 번인지 한 번인지 모르겠어 다시 해볼게 아 한 번씩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아 숙됐다 이제 역캠들 새로운 시그 넣는다 이제 아니 근데 역캠들 연습했죠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 아니 존나 잘하는데 베트남가서 진짜 거기서 놀았네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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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는데 아니 근데 이거 그거래 봐봐 어차피 이 사람 왔고 못 따라가 우리는 그냥 잘 추면 돼 그래 표정으로 하지마 너희들 그래 너희들 진지하게 해야지 우리는 그냥 잘 추면 돼 그래 웃길려고 하지마 어 맞아 그게 맞아 어 맞아 맞아 순서만 맞춰 오케이 자 삐끼끼끼 가자 삐끼끼끼? 삐끼끼끼도 삐끼끼끼?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야 해줄게 해봐 통념 삐끼끼끼 sedan 됐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뭐지? 섹서마스터? 그게 그거라고 이게 섹서마스터구나 자 그러면 잠시만요 몇개야? 오늘! 오늘! 1, 2, 3, 4, 6 1, 2, 3, 4, 6 6개? 6개? 오늘 6개 오늘 6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세팅하겠습니다 7개 위에서 정장 좀 들고 와 막내가 정장 좀 들고 와 정장이요? 자켓이랑 이런거 자켓 좀 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희 레이블 2화를 맡게 됐는데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레이블 오늘 2화로 다시 태어났구요 그리고 누나들을 깜짝 놀랬게 시그도 추가를 했습니다 2개정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누나들께서 계속 굉장히 쌈뻥하게 그렇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때 너는? 저는 오늘 누나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춤 엄청 연습했구요 오늘 직급전인 만큼 질 자신이 없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레이블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이후로 좀 약간 그 BJ분들께서 많이 따라해주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건 BJ분들이 이제 저희거를 틀어놓고 수금할 수 있도록 버전들을 좀 약간 녹음을 많이 해놓을거에요 예를들면 민교 민교어 그거 좀 해드릴거라서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놓을게요 성태업 그 다음에 또 누구있죠 태민업 상어업 상어업 이렇게 하면 세팅을 다 해놓을테니까 수장 그때 안해서 모르겠지만 이거 할때는 좀 힘을 빼야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녹음번으로다가 끊어서 상어업 버전 이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30분동안 일단 베트남 단가를 좀 적용했어요 베트남 적용을 좀 해서 오늘 특가네요 300동 300동으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화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 터지는 별풍선들은 3분의 1로 싹 다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누나들께서 누나들 부탁드립니다 저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춤을 보고싶다 그러면 이제 뭐 봉준업 이렇게 해주시면 그 춤을 그렇게 하고 단체는 360개 그다음에 350개 340개는 단체 아 단체가 4개네요 죄송합니다 예 뱅뱅뱅 빼 뱅뱅뱅 빼 그리고 누나들 그 이번에는 꼭 쏘면서 지목해주셔야 돼요 지목을 해야돼요 헷갈리시는 누나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좀 많아요 단체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보고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아 그리고 우유 넣어주세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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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뱅뱅 빼고 우유 넣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상 오늘 긴장 안돼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업 잠시만요 우유 아 그리고 앙카도 넣어주세요 앙카 우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주세요 30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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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앱 또 오프닝 고맙습니다 닉네임 업 누구야? 닉네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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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줘 오케이 발이 업 여행갈수있어 정리 정리 업 정리 업 정리 업 정리 업 점니 업 점니 업 점니 업 점니 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음했으니까 잘 쓰시길 바랄게요 점니 bj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황상업 일사 일사 황상업 힐스톱 힐스톱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먹태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먹태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화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생각나면 두번출께요 쏘리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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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하 하고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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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 빙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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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겨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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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겨탈업! 빙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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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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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봉준? 빙교업! 봉준 정신 차려. 빙교업! 빙교업! 빙교업. 봉준! 이게 시작이야! 봉준! 이게 시작이야! 오케이, 빙겨! 빙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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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빙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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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ga 빙겨워 빙겨워 봉준! 봉준야 봉준! 봉준! 감사합니다 봉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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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만들 해야지 봉준아 봉준아 우리는 그려잡니다 기억을 계속해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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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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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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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봉준 지금 좀 안할거야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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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wraps Lit 펜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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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으 noche 10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봉준아 closing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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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끊어 뭐해 1080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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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쉬어줘 솔리 잠깐 아 시발 아 잠깐만 숙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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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시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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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교 녹음 받았네 민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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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엄청 예 와 어 은 참 힘든 모습으로 카메라 뒤에 가서 영상 해볼까요? 봉준팀 이게 뭐하는거야 우리 구분됐어 야 먹자고 단가 올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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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charitable 트 아랍 트 아랍 점점 진심 트 아랍 트 아랍 트 아랍 ещ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지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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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나, 봉지나 봉지나, 봉지나 봉지나, 봉지나 봉지나, 봉지나 너 지금 흔들어가는 거야? 누나들 앞에서? 도망가요, 누나들. 봉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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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き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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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R.O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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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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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 유남 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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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동준 왜그래? 동준아 동준아 감사합니다 동준 지금 언니들 너무 실망한다 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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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들한테 잘해야지 고마워요 누나 고마 동준 너 여행난 거 안 채울 거야 누나들이 채워주고 있는데 누나 고마워요 동준아 아 누나 쉴게요 그냥 안 되지 안 되지 힘들어 봉준아 안 돼 봉준아 안 돼 일어나 의자 치워야 돼 춘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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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들 yes 맞다 고맙습니다 alive 그게 다른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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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포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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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를 할 수 있게 포위업을 이용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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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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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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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누나 소중하다 나와! 안 나 우 도town 로아업 로아업 러브, 러브 동풀, 동풀 동준아 어깨를 털어야지 동준아 좋다 지디업, 지디업 지디업, 지디업 좋다, 느낌있다 점플, 가자 점니 업, 점니 업 점니 업, 점니 업 점니 업, 점니 업 가자 점점 점니 업 점 empezar 잠가 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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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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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야 돼 바밍업 자 우리 봉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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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스려워 스려워 줄료 vist rop D 봉준업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아쉬워 와 우리 레이블 잠시만 우리 레이블 잠시만 멈출게요 우리 레이블 잠시만 멈출게요 이거 해야지 나 부산당했어 여기가 너무 아파 나 부산당했어 여기가 너무 아파 그리피야 얘들아 우리 그때 민심 안 좋아졌어 얘들아 빨리 쳐줘 불편해서 나중에 좀 이따 먹어 먹지 말고 너 밥 못먹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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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앞 상대 앞 상대 앞 상대 앞 전자 앞 전자 앞 상대 앞 전자 앞 전자 앞 전자 앞 은온 으아아 Itís ë ëTú 은 ë 음리 은옹 아 은ER 하 CSS 각 thấy nut Its 정유납 정유납 감사합니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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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감사합니다 소이 업 소이 업 소이 업 소이 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들 누나들 감사합니다 봉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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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하고 봉준업 너 연습 안했구나 빙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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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들리게 뭐야 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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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아 한 번 남았어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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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아 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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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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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아 봉준아 쓸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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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ن 마 마 마 마 마 야 씨발 왜 멈췄어? 투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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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아 별로 안 남았어! 투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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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투맘 누나 감사합니다! 너야 너야 투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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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연생아 여러분들 오늘 테모레이벌 2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급전쟁 잘 마무리했고요 2화 고맙습니다! 나중에 테모레이벌 3화 먹어먹지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투맘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비스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스튜디오 오븐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반갑습니다 인식업 하나 해주자 경준아 우리 누나들이 많이 쏴줬는데 가자 연성이 형 풀어주세요 10표 오케이 레츠고 제가 받아냈습니다 누나들 하.. 녹음 가겠습니다 하.. 리액션 할 때 다 써먹으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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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업 이렇게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누나들 감사합니다 누나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톱업으로 스튜디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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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2화 고맙습니다 오늘 테모 레이블 진짜 누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스튜디오 업 일단 우리 레이블 이렇게 2화까지 챙겨준 스튜디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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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베트남 불가로 300동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 찍자 기념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케줄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뵙는 거 죄송해요 누나들 누나들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 쓰나면 경례할게 까만으로 하나 둘 셋 까만 까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누나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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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다들 어 저 빨리 고생했어 그거 해 철수시켜 여름이야 철수시켜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깨가 탈거 어깨가 탈거 어깨가 탈거였네 어깨가 탈거였네 왜 어깨가 탈거였네 어깨가 너무 많아 왜 어깨가 너무 많아 왜 아니 아니 봉춘 아직 먹어 먹지만 남았어 아 먹어 먹지만 남았어 아 아 잠시만 이거 얘들아 시그 30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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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마치도 가져와 이거 가져왔어 가져왔어 다 있어 이거 어렵나? 이거 그 이렇게 세우는 거 고정할 거 줘라 이거 이렇게 딱 그 삼각대 같은 거 가져오면 돼 똑같이 들어가 아 그래? 어 좋다 좋다 봉춘이 형 야방기 탈거였때 가져와 봉춘이 형 야방기 탈거였때 가져와 어 가져와 지상아 접시도 하나 가져와 셋 1분씩 해야 돼 1분씩 1분 만에 먹어야 돼 괜찮아 새로운 시기가 좋아 좋았다 어 나 진짜 어깨가 탈골된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줘 여행가서 연습했다 안했다? 나 이거 하려고 여행에서 아 무수 생각했어 아 그래도 BJ들 항상 이제 그 하는데 다 봉준업이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했어 그 태국에서 아 이거 애들 BJ들 거 녹음해줘야겠다 어 해서 녹음했습니다 어 일단 아까 킴성태부터 막 이렇게 녹음했는데 그거 녹음 그거 몇 분 몇 초 그거 따가지고 거기 이제 항상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다리를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그래 얼굴이 한번 얘를 얘를 어 물 배가 근데 오늘 무수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뭐야 그 하나 꺼야돼 뭐? 불 불 불 아니 그 위에 꺾어봐 어 됐다 1분 타이머 일단 지상기부터 그 뭐야 이거 이거 한 손에 이거 들고 이거까지 찍어 먹으면 돼 알겠지? 응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어 완전 가까이에서 이거 50 어렵지? 자 준비 아직 준비되면 말해 됐어 도전 도전 스타트 하 하 하 하 하 하 야 야 이거 내시탄거리겠어 왜 막 세게 때려 마 형이 먼저 세게 때렸어! 왜 이렇게 세게 때렸어? 형이 먼저 세게 때렸어! 너무 세게 때려! 형이랑 비슷하게 때렸어 나! 그렇게 세게 때리면 안돼! 아프지 괜찮아? 아니 나 비슷하게 때렸어! 나 권영이 비껴 맞았는데 어깨 맞았단 말이야 나 어깨 빠진 줄 알았어 이런데 뒤통수 때리면 안돼 여길 때려야 돼 여길 때려야 돼 일단 하나 먹었을까 나와 아니 후드부 때리면 안돼 안돼 정수리 때렸어 너 해 나? 아니 웃음을 못 참겠어! 근데 마 존나 안보이니까 비껴치게 하지마! 비껴치게 하지마!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고 구멍 있는게 하나 먹는거에요 하나 여러분 정수리 때리지마 어 그게 구멍으로 때려야 돼 어 맞아 맞아 구멍으로 때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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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시작! 화이트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거 빠졌어? 이거 뭐야? 잠깐만 나 근데 이거 그냥 세게 안쳤는데 나 세게 안쳤는데 나도 아이 이 쪽 빠졌는데 뭐야? 이거 그냥 빠져있었는데 다른거 있어? 아 있어? 너 앉아 딱 여기 때리면 되겠네 준비 됐어? 어 아 근데 나 머리가 아파 알았어 정수리 때려줄게 도전 아 근데 안 넘을거야 도전 가까이 됐어 시작해 말한거야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해 한다 아 아 잠시만 다시 해 다시 해 왜? 시작해 시작 시작 아 왜? 아 왜? 가운데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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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집어 아 아 아 아 내꺼 안맞았어 아 아 마수풍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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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잖아 해야 되서 한건데 가위바위보아 진사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기 미션 아니 내꺼 한대 맞고 끝내야지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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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니 당신 이거 먹다 남겼는데 아 오케이 소리 어? 나 아니 노잼으로 끝내도 돼 아니 근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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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줘 시작 시작 아 이 미친새끼야 야 야 이 미친새끼야 야 니가 웃었잖아 이 이 이 도라이네 도전 아니 도전이야 왜이렇게 아 아 잘했다 인정 이 미션도 빨리 끝냈다 인정 야무졌다 뭘 너무 많이 쪄나 하나 더 해 틀어줘 하 진짜 너무 아픈데 시작할게 준비 아 아직 시간차 타이밍 안해놨어 반개 하면 되지 반개 하면 되지 반개 해야지 왜냐면 아까 안 먹은 것도 우리가 봐줬잖아 조용히 해 그냥 노잼으로 끝날거야 왔구봐 자 준비 시작 잠시만 이거만 하고 맞잖아 응응 시작 자 와서 윽 머 полож 아 나와 나와 aún 지났 너 Este 아 내 의지 sustaining 너무 아파 안 돼 안 돼 더 그냥 아! 아 미쳤나 진짜 치워 치수까지 해야지 아 됐어 치워 아 개 아프네 맥너겟은 냅둘까? 많이 먹으면 안돼 먹을 거 많아 우리 삼겹살이랑 많아 아 진짜 망치로 때린 거 아니야? 망치긴 해 아 야 양치약에 양치 주고 와 칫솔? 응 칫솔이랑 양치 그 한통 다 쓸 때까지 양치해야 돼 응 조그마한 걸로 소면되겠다 그래 준비해 막 빨리 응 사와야 돼? 응 사와 병가게 사오라 그리고 세팅하고 불 켜라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있지 우리 지금 할 수 있어? 아 다 먹고 가자 다 먹고 잠시만 일단 하아 일단 맥너겟 끝 응 아 씨발 근데 진짜 농담하고 정수리가 존나 빨갛지 않아? 나 아니야? 이거 봐봐 어깨야 이거? 응 괜찮은데? 잘 안보여 빨갛긴 한데 다 그럴 거야 지금 편의점 모든 라면 다 먹기 아 씨발 진짜 아니 근데 요거를 송별회 해야지 송별회 이건 우리 셋은 절대 묶어야 돼 송별회랑 묶어야 돼 송별회랑 묶고 송별회랑 묶고 밀엄 두겹살 가자 밀엄 있어 지금 돼? 야 지금 밀엄 돼 은성아? 카페 봐봐라고 카페 왜 라면 카페 봐봐 왜 라면 쏜 사람 글 썼나 본데 왜왜왜 아 저기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개씩 국물 안 먹어도 아니 근데 이 말이 맞는거잖아 종류별 하나씩 그러니까 뭘 왜 저렇게 하나 사람들이 자꾸 아까부터 있는거 싹 털어오라고 어깨하고 아아아아아아 종류별로 한개씩이라 했었어 한개씩 한개씩 그랬었구나 아 원래 전체 그거였는데 하나씩 그거는 사실 편의점한테도 민판 아닌가 좋은거지 편의점 좋은거구나 종류별 하나씩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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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편의점 모든 라면 종류별 한개씩 다먹기 지금 할 수 있는거는 이제 일단 치약 치약 두겹살 오리집 오겹살 아니 근데 두겹살은 날짜 잡고 가야돼 아 오케이 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오리집 오겹살 하면서 이거 일단 하자 이거 인정하지 어 오리집한테 전화하자 형이 하는게 낫지않겠어? 그치? 난 못해 일단 너희들이 전화해 난 번호가 없는데 머리 안.. 하아 어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 오리스타중이래 쪼미타에 아 그래 야 근데 나 지금 머리 나만 아파? 응 나도 아파 난 괜찮은데? 아 이거 미럼 아 그 형님이 연락이 안되는데 미럼 형님? 어 있는데 새벽에 는 맞지 빡..빡..빡..빡살걸? 형님 이거 먹지않을게요 다 먹지않합니다 당연히 지수짤이 뭐야? 왜? 뭔데? 왜? 어디있어? 어디있는거야? 아 머리 아팠 아 펜코 인기구를 왜 우리한테 말해? 아 치 뭐야 그러면 뭐 먼저 할까? 어 그러면 잠시만 달고나 저것도 근데 뭐 사야되는거 아니야? 달고나 새키 같은거?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들이 오늘 안에 다 해라 이렇게 안해 솔직히 이번주 안에 유들유들하게 다 해라 이런 느낌이라서 그럼 뭐 할수있는거 막말로 객초삼겹살밖에 없어 고토삼겹살이나 아니 그래서 오늘 그냥 끝낼수있는 이거 우리집가서 오겹살 먹으면서 사우나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자 그러면 세개 끝나 오케이 오케이 맞잖아 오케이 내일 염색 다 한 명씩 그냥 해오기? 아 이번주 안에? 아 이번주 안으로 염색해와 아니면 휴방 때 하면 되고 어차피 이거 나 빨간색이었네 아니 근데 이거 하는데 염색하는데 7시간인가 걸려 맞지? 탈색을 몇번 해야돼? 탈색을 한 3,4번 해야돼가지고 존나 걸리긴 해 아 나 머리 다 빠지길래 어 어 전화하래 어 내가 할게 어 너는 쉽겠네 탈색해서 그니까 얘는 그냥 나는 탈색 많이 안해 원래 이대로 염색금만 하면 돼 그럼 전화해봐 하나씩 좋아해 하 그니까 좀 탈모인데 큰일났네 이거 아 뭐더라 형이랑 체인으로 보내줬는데 번호? 멋있다 아니 스프레이는 오바죠 형들 염색해야지 염색이라 했는데 스프레이는 너무 짜친다 어 아니 봉준형이 한다면 하는거지 좀 힘들어 다 같이 고생했잖아 알았어 누나 네 누나 저 지수인데요 예 그 봉준형이 집가서 오겹살 먹는데 가도 돼요? 안되면 어떻게 해요? 안되면 안되면 사탄드레일거 같은데요 누나 우선 받자 가도 돼요? 봉준형 바꿔줄게요 봉준형 들어와요 지금 뭐 앞에 아 누나 바꿔달라는데 어 자기야 어? 어 자기야 나 바꿔달라 안했는데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 아니 그 뭐야 이게 마스풍 오늘 자기가 그 저 뭐야 맨징해오라 했잖아 맨징 안해오면 집에 못 들어온다 했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풍이랑 이런거 여러가지 해가지고 오늘 20만개나 받았어 응 근데 이제 마스풍에 우리집에서 오겹살 먹기가 걸렸네 응 지금 좀 가도 될까? 그 먹고 치우고 갈게 할거지? 아이 당연하지 뭔 소리야 내 집인데 아 우리집인데 내 집?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집 아니 우리집 내 집 우리집인데 맞잖아 자기야 우리집인데 애들한테 안 채우고 가라 하겠어? 이건 없가지 자기야 아 알겠어 자기야 누나 근데 사우나도 해야돼요 자기야 응 아 근데 기분이 안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 뭐지 사우나 불 좀 켜놔주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 애들 그 무수창단 기념으로 이렇게 가는건데 오늘 좀 뒷바라지 좀 해줘 자기야 응 알겠어 어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런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무수애들 이렇게 또 하면 좋으니까 맛있겠다 네? 내가 한다고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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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누님 들어왔어 언제 오는데 우리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이따 출발할거 같네 알겠어 누나 죄송해요 누나 들어오시죠 집에 라면 있나요? 아 나 이 새끼가 진짜 사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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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라면 좋아하시니까 아 알았어 자기야 네 자기 사랑의 삐 응 응 응 응 야 그러면 세 개 할 수 있네 봐봐 어떻게? 아 세 개네 양치까지 하면 그 다음에 양치하고 오겹살하고 맞아 맞아 그냥 무헨터도 송별의 경치 부르자 오리누나 집에서 하자 다 불러서 그리고 그리고 개털 삼겹살 먹방이니까 의아귀보고 개 데리고 오라해 개털 삼겹살 오면 되잖아 저 개털이 집 삼겹살 아 개털이 집이야? 아 까비 싹 다 사야돼 어 그럼 아 근데 이게 층간소음도 생각해야 돼서 그냥 우리 세련만 가야돼 그래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그러자 그러자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왜냐면 이거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유들유들하게 싹 다 하는 걸로 어차피 얘네들 맨날 부르면 오는 애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 그렇게 합시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진짜 하려한 송별회 간상 때 하고 그 다음에 간상 때 이거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형 3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뭔데? 의아기 집 가서 라면 다 사놓고 송별회 하면 3개 끝낼 수 있어 어? 걔 그거 한다며 의아기 어차피 집들이예 집들이 한다며 그럼 거기서 라면 먹고 미럼프파도 거기서 하자 좋다 어? 어? 의아기 12시간 의아기 집에서 그거 해야겠다 그래 그것도 하면 되지 형 저번 마수풍 안했다고 줘봐 줘봐 내 폰 줘봐 아 그치 형님 폰? 전화? 어 전화 의아기 전화 걸어줘? 미럼도 거기서 해야겠다 그니까 미럼도 싹 다 거기서 해피잖아 이사했잖아 맞지? 맞아 뭐야 이거? 의아기 아무말하나면 니 옆에 잃을게 뭔 노래야? 자문홀 클로리 의아기가 설정되는거야? 어 이제 무행터 끝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야 근데 여러분들 저희 무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크루가 아닙니다 그냥 흥민이 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좀 작아진 것 뿐이에요 그니까 기뉴다가 이제 좀 커졌고 어 그다음에 흥민이가 좀 커졌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저희 무수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인원 이제 좀 더 충원하냐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무행터가 된 거긴 해 이게 무슨 말이냐 무행터가 흥민이나 그다음에 민국이 형님 그다음에 준이 형님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네 명이서 놀다가 그게 무행터가 된 거야 아 그렇게 시작을 한 거구나 원래 네 명이서 그냥 놀다가 응응응응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행터가 된 거라서 응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만 개 너무 감사합니다 얘네들 챙겨줄게요 무수 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딱 무수리 떼면 내가 원래 2천 개를 받았었는데 19만 5천 개 그냥 내가 가지고 19만 개를 3분의 1로 하면 뭐야 와 6만 개 아니네 딱 2천 개 딱 맞네 6만 개씩 와 19만 개를 3분의 1로 하면 얼마야? 감사합니다 어? 6만 개요 6만 개요 6.3만 개인데 그냥 3만 개 떼고 그냥 6만 개 아니 근데 환정이랑 뭐 세금 안 떼고 아 그래 다 떼고 줘야지 그러니까 다 떼고 그러니까 다 떼고 아니 세금은 갯수만 말한 거지 아 갯수만 말한 거야 아니 난 왜냐면 난 반을 일단 빼고 거기서 하는 줄 알았지 아 얘는 진짜 왜 그러냐 아니 나는 6만 개 얘기하길래 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그거 뒤에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뒤에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그치 그냥 반 떼고 반 떼고 9만 개를 나누면 되잖아 손등대 아니 나는 6만 개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그러니까 손등대라니까 왜 삼각대 어디 있어요? 삼각대 저기다 갔잖아 냉장고 김치냉장고 아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치 이건 아니지 뭐야 자 그러면 300만 원씩 줄게 와 와 진짜? 300만 원씩 주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300만 원씩 주면 오늘 잘했어 미쳤다 시급 100이잖아 그러면 우리 30분 했으니까 야 근데 무수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너희 못 써 왜냐면 이런 말 알았는데 추 쓰기에는 조금 쓰지 마세요 당연한 걸 뭐 그런 거 바르지도 않아 그쵸 그냥 자리 남는다 그러면 오는 거죠 저희가 아니 부르지 마 그냥 그 잘하는 애들이랑 해 저기 잘 되는 애들이랑 그치? 그치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너의 이득만 생각하면 돼요 맞아 나만 잘 돼야 돼 지금 또 봐봐 또 착해졌어 지금 오케이 당신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기 그 뭐야 애들 그 지금 사러 가거든? 같이 갔다가 사와 치약이랑 그거? 고기랑 이런 거? 오겹살이랑 그런 거 야 근데 너희 밥 안 먹었지? 나는 좀 많이 먹었어 아까 죄송해요 근데 배가 고프다 무슨 저기 태무해서 배가 고프네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 오겹살 먹고 싶다 손등 돼 죄송합니다 아니 너 나가 아니 미안한데 억지로 밥 먹는 애들 여기 100명 넘어 억지로 밥 먹었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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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토는 더 먹을 수 있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 나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근데 배고파요 아까 먹기는 배고파서 갑자기 배가 확 고파서 그러면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늘은 좀 오겹살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오리 요리 실력을 아 됐어 오리 요리 실력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김치찌개 좀 야무진 걸 거기에다 시켜 그래 그러자 지금 다 세팅해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신문지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꽃봉 챙기고 꽃봉 꽃봉 오케이 꽃봉 뭐야 꽃봉하리 뭐 그런 거지 뭐 꽃봉 뭔데? 꽃봉 몰라? 꽃봉 알지 꽃봉 뭔데? 꽃봉 모르냐고 보라주머니 아니 꽃봉 챙기면 되지 아니 여기서 알겠다 하고 뒤에 가서 알아서 알아듣고 저기 알아서 챙기면 되잖아 보라주머니 아니 근데 난 또 알아들어야 돼 그래 더블팩 더블팩 보주 더블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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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팩이 뭐야? 더블팩이에요? 너 군대 용어야 저거 아 그래 던데? 던데 그건 또 몰랐네 꽃봉이 해병대식으로 더블팩일 거야 더블팩인 줄 알았는데 더블팩이야 찌릿한 새 뼈마주니까 찌릿찌릿해 반응을 못하겠는데 전기가 통한다니까 어? 더블팩 맞다 일로와 더블팩이래잖아 정확한 어쩌라고 아 이제 끝났지 무슨지 참 루엔터인 줄 알았네 나가서 더블팩 준비할게 다 해 그 딱 해가지고 알지 그 신문지랑 그 알지 응 알지 신문지랑 다 해가지고 알지 알죠 음 여러분들 그 지금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오겹살이랑 사오는데 조금만 소통하다가 바로 넘어갑시다. 오늘 진짜 맛스폰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오디까. 사오디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내일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맞아요. 그거 오픈런 하려고요. 그거 GTA. 맞아요. 맞아요. 아 베타 영상 보자고요. 잠깐만 형들 잠깐만. 오늘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일단 GTA 오픈런 할 거고. 음. 근데 GTA가 그거더라고.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하요일날 오픈이더라고. 맞나요? 형님들? 하요일날. 근데. 다음주가 맨날 이제 월, 하, 휴방이잖아. 그러면 오픈런을 못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음. 그냥 이번주에 낙방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주는 하루 쉬는 걸로. 그러니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하요일날 안 쉬고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 음. 음. 아 근데 하요일날 미팅하려고 했는데. 그거 좀 밀어야 될 듯. 왜냐면. 저기 그 뭐야. 오픈런은 해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한 번 볼까요? 영상 설명회를.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뭐요. 뭐요. 방송국 한 번 가볼까요? GTA 해본 적 있냐고? 나 해봤지. 음. 그거 완전 꽁트잖아. 음. 아 우리가 이거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쇄. 하양아. 들어와서 설명 좀 해줘봐. 음. 디코 들어와. 아무튼. 아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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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노? 하향이 왔나? 하향님 저 그거 뭐고 완전 대박났드만 와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밤낮없이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십니다 좋다 좋다 하향이가 잘 살고 너무 좋다 니가 저 운영장기가? 예 맞습니다 저 모여랑 같이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운영장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그 뭐고 어제 그 카톡 해보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그 직업이 있다드만 아 맞습니다 뭔데 말해봐라 뭐 그때 말해줄기가 어째끼고 아 그때 말할까 지금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데? 뭐하면 되는데? 아니 사실 그 이제 그 인생모드라고 하면 보통 스토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특히 이게 기간제로 하게 되면은 뭔가 이 스토리에 이제 주인공이 있고 뭐 악역이 있고 이러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치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님께 이제 맡기고 싶었던 직업이 좀 여러 종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잡스 하면 되다 십잡스 어 말해봐라 예 근데 이제 여러 종류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형님이 이제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이제 좀 펼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네 형님께서 이제 입맛대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경찰이나 갱이긴 합니다 음 경찰 쪽 뭐 갱 쪽 아니 근데 그 니 그 영상 설명회를 어디서 가면 됐노? 아 그 제 방송 다시 보기에 있습니다 형님 그 저기 뭐냐 니 다시 보기에 있나? 15일날 어 15일날 몇 시에 저 오픈하노? 어 지금 시간에 따로 예정된 건 없고 얘 그걸 해야지 얘야 그걸 해야 이제 BJ들이 이제 오픈하노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딱 그걸 하지 인마 맞습니다 그래 그거를 그 모효랑 해이 해가지고 어 몇 시에 오픈할지 딱 그걸 해야지 예예 그 13일날 저희가 베타가 있어가지고 아마 베타가 끝나고 바로 공지로 올릴 것 같습니다 좋다 음 야무지다 음 한번 링크 어딨노? 보자 어 지금 바로 디즈코치 등으로 보내주십니다 형님 보자 모효의 요의 니의 하양이의 양 요양이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bj분들이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 음 이렇게 짓게 되어있습니다 음 그렇구만 고병릴때 눈물 콧물 다 쏟은 거 생각하면 아이 또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내가 먹어 누구 목소리 이거 이거 아 그 그 제 등중입니다 하시거나 그런 핵심을 해주고 오 그때 수고 받을 수 자 약을 또 죄입해서 서버에 뭐 치 그러세요 나 뭐 해야 되는 올려 이게 이제 저희 개발자분이 만들어진 히레일러예요 음 이거를 화면 공유해줄테니까 실시간으로 바꾸라 그래야지 니가 얘기하기 편하지 어 예 알겠습니다 틀었다 보이나? 예 직관하고 있습니다 뭐고? 안 그럼 지금은 광보입니다 광보도 있어? 네 광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탄광 작업도 있고 진짜로 광보도 있습니다 상호가 나온다고? 상호가 나온다고? 상호? 예 맞습니다 예 온라인과 다르게 저희가 npc랑 동물들이 나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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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모드가 뭐고? 아 인생모드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gta와는 다르게 여기서 이제 직업과 역할을 정해가지고 음 이제 꽁트처럼 노는 음 이런 역할 연기를 뜻합니다 PR이 뭐고? 아 rp가 이제 롤플레잉의 약자인데 음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역할 연기입니다 아아 내를 위한거든 내를 위한거야 맞습니다 이건 뭔데? non rp, bad rp 맞습니다 이제 non rp라고 하면은 어 현실에서 불가능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막 과몰입 해가지고 이제 뭐 게임의 버그를 이용해서 뭐 허리를 막 꺼낸다든가 어어어 맵을 뚫고 지나가는건 non rp로 하고 형님 어 bad rp같은 경우에는 이제 rp긴 한데 어 내가 막 연쇄살인마다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닌다던가 티키타쿱키 예 이런것들이 좀 규칙 위반에 행합니다 아아아 알짤딱은 잘해라 이 말이네이 맞습니다 잠깐만 경찰 으흠 경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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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찰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안담당도 있지만은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비리같은거나 이런것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잡지는 않고 아마 경찰청장을 맡게 되시는 분이 그런것들을 담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 스탠스에 따라서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있네 경찰청장이 있어 맞습니다 음 이제 아무래도 청장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서분들도 지금 미리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MS가 뭐고 EMS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구조대인데 쉽게 말하면 의사입니다 앵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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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죽으면은 10분안에 못살릴시 리스폰을 하게 됩니다 아 아 그러면 인벤토리가 날아갑니다 아 아 조직은 뭐고 이제 조직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제 창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조직을 하게 되면 이제 점령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앵님 응 그래가지고 점령을 할 때마다 화양주화를 얻어서 그걸로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 예 앵님 공성전 이런 느낌이 있나보네 어 이제 지역별로 마십니다 마피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마십니다 음 음 가게 운영은 또 뭐고 가게 운영은 또 뭐고 마이 그대로 가게 운영을 하는 기가 마십니다 근데 조금 특수하긴 합니다 음 이제 저희가 편의점 같은 데에나 아무 상점에도 먹을 걸 팔기는 하는데 와 저기서 판매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음 음 스트레스 수치라고 해가지고 그 수치가 올라가는데 어 저기 음식을 먹으면 깎이게 됩니다 음 정비공도 있고 아이 좀 약간 재밌게 잘해놨네 그 저 뭐고 좀 약간 흠흠 자유롭게 해놨네 아 맞습니다 최대한 좀 많은 걸 할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예 음 다 연결이 돼 있네 그렇습니다 아 서버 운영시간이 오후 6시에 해가지고 매일 오전 5시에 닫고 좋다 예 24시간 하게 되면 다들 너무 갈리실까봐 좋지 좋지 이야 잠깐만 야 이 GTA 인생 서버는 진짜 맨날 하고 싶었었는데 와 너무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겠더라고 어 아 맞습니다 선생님 저기 방금 전에 지나간 거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벽에다가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오 그러니까 라이트하기 엄청 좋은데 이렇게 딱 하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딱 하얀 이렇게 나오네 몇 명 정도 나오노? 저희가 일단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50명 정도를 목표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2차 입주인원은 이제 300명 까지 400명 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행님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베타 서버를 여나 보네 아 맞습니다 아 ㅈㄴ 재밌는데 이거 진짜 GTA는 나도 예전에 막 꽁터 하면서 했었었는데 인생 모드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제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 맞습니다 이번에 좀 좋게 해결되면서 응 그래서 이제 무기 사운드나 이런 것들까지 다 패치가 돼가지고 이 통기 사운드로 들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야 흥민이랑 했었거든 그러면 그 저 뭐고 150명 뽑고 이런 거는 그 업순으로 하는 기가? 어 사실 그냥 니 맘이가? 화델식이긴 합니다 아 그래? 그래도 이제 무맵 애들 애들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야무졌네 내가 이렇게 너희들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바로 프리패스로 들어갔다 아이가? 에이 어 근데 뭐 초대권 이런 것도 있나? 네 초대권도 있습니다 API에 어? 이거 API도 있어? 네 맞습니다 어 그게 됐나?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작업은 했고 어 이제 완성만 남아십니다 어 그 뭐 있는데 그거 어? 그 API에 뭐 있는데 어 저기 영상 조금 뒤쪽에 보시면은 어 어 좀 대표적으로 펫 시스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 지나갔습니다 행님 그 좀 전으로 가시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전 여기로 가볼까? 더 전 예 행님 예 여기입니다 여가 고양이 안고 있는 겁니다 행님 아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고양이들과 이제 혹은 강아지와 이제 상호작용도 되고요 아 이제 옷이나 이런 것도 입혀주십니다 아니 차도 있나? 예 맞습니다 행님 차에 이제 AI 동물을 태워서 드라이브도 됩니다 저 영상에는 안 보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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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말이다 어 있긴 합니다 행님 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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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라 아니 그러면 저기 그 뭐야 그거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 그 네 뭐 말하려 했노 그 초대거는 저 API에서만 뽑을 수 있네 Yoo 깜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청자를제외하고는 이거했습니다 오오 진짜aland 어 아 신청자들은 무조건 들어오수있는거야 아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1번 걸고 이제 2차적으로도 이제 2차적으로도 추가로 받고 만약에 이제 서버가 좀 꽉췄다 싶으면 그때는 초대권으로만 아마 운영 될것 같습니다 패스.. 아.. 초대건.. 너는 프리패스 있을걸? 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데? 어.. 이제 사실상 이게 저희가 인원을 뽑는게 그.. 화덜식 모덜식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이제 업순도 어느정도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인원을 뽑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여러분들? 아니 만식이랑 타요가 프리패스권 한 명을 줄 수 있다는데 그건 뭔 개소리야 그건 아.. 그.. 저기 만식이 형님이 그.. 저희 투자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권을 10장을 가지고 있고 그.. 타요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먼저 섭외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마 모효가 하나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만식이가 1500만원 썼다고? 어.. 근데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그.. 아.. 그 정도는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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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만식입니다 아.. 나도.. 그래도 너희 고생하고 하니까 음..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하니까 뭐.. 나도 투자할게 예? 맞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형님 혹시 그.. 초대권 필요하십니까? 응 혹시 몇 장 정도? 에잇! 뭐 몇 장이야 뭐 그렇게 하면 갑질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아.. 아.. 저희가 알아서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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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그냥.. 예 형님 뭐하노? 예 형님! 그.. 그냥하고 형님 아무 말도 안하시길래 아니 방송만 어? 방송 말씀이십니까? 응 들어오면 말이야 보고 있습니다 어.. 들어왔습니다 세.. 아잇! 형님! 정말.. 장난이야 장난 임마 어? 형님 그 정도면 잠시 지금 DM에 와가지고 장난이라고 내가 하겠어 그거 안해 어? 장난이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음.. 저.. 그.. 뭐고 모유 어딨어? 지금.. 지금 DM이 왔는데 어.. 부를까요 형님? 모유 올라.. 오라 해봐 바로 초대에 계십니다 음.. 여보세요? 자지마 저 안 자는데요? 모유야 안녕하세요? 모유야 네.. 내 방송 봐봐 봉준 봉준 모수창 반 아니 들어왔어? 예 왜요? 엠 3장? 30장? 뭐를? 초대권을? 예? 용준씨 맨입으로? 아니 장난이고 한 장만 줘 그거 한 장만 주고 저기 그 뭐야 너희들 고생한다고 그래도 너희들 잘 했으니까 저 그거 먹어 뭐요? 예? 계좌 줘라 지금 입금하게 한국으로 불어요? 응 줘봐라 우와 어허허허허 고셨습니다 보자 치 하아 치 하아 보자 그리고 나 하아 하고싶은 직업 있어 어? 혹시 어떤겁니까? 뭔데요? 뭐잇까나 뭐잇까나? 세개 하아 세개가 뭐여? 아이씨 미줄랭 봉수 야 얘들아 희생님 그 많이는 못주고 어? 나 희생님 그 니들 니들 까까 상호라고 백만원 입금했어 우와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형님 오 뭐야 아 그래? 네 반응이 이게 만개인데 반응이 이게 썩 좋지 아니 그리고 그 다들 저희가 딱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딱 노래를 불렀거든요 형님 어디서 백만원 안 떨어지나 하고 있는데 아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빨리 실버 달아서 미션풍 받아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갈리고 있으십니다 형님 맞아? 예 진짜입니다 형님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거 써봐서 그냥 좀 약간 뭔가 약간 조금 약간 아 저희가 근데 지금 다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뛰쳐나왔고 근데 그런거 아닙니다 이런거야 살짝 그렇습니다 그치? 예희님 알았어 그 너희 깎아 사무라 어? 이건 바로 이제 저희 어 받았으니까 저희 협의를 또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 아 오케이 야 뭐야 민지 저거 해줄게 초대해줄게 응 됐어 해라 좀 해라 됐고 저 뭐고 잘 해뿌라이 어? 예희님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장은 그러면 주는기가 아잉 조금 더 안 필요하십니까? 아 한 장만 있으면 돼 오 솔직히 말해서 내 친구들은 저 다 유명한 애들이라가지고 안 유명한 애가 있어서 그래 아 응 여기십니다 한 장만 있으면 되나? 한 장만 더 두 장 두 장 드리겠습니다 두 장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안 돼 그렇게 갑질해선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그거지만 내가 백만원으로 뭐 두 장을 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아 아니 그럼요 왜 그 주인님 그러니까 한 장만 해 한 장만 아이 그리고 저희 같이 한 그게 있는데 두 장으로 에이 한 장만 하라니까 야 야 야 야 야 한 장 하라고 그냥 한 장 해 장난이니까 야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한 장만 그냥 알았다 그럼 너희들 성원에 2번 그냥 세 장은 좀 많고 한 장은 적으니까 두 장으로만 할게 이거 인정하나? 어 인정합니다 이네 아 야 근데 잠깐만 나 흥민이 주려고 했는데 흥민이가 없으니 높나? 잠깐만 어디에 했노 너희 그 지금 그 모효공지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야 유명한 사람도 존나 많구만 아 흥민이 이게 저희 근데 멤버들이 어느 정도 짜놓은 인원이 있어서 그 예상 인원 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아 아 그건 비리잖아 뭐 그건 비리야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하긴 했습니마 그런 건 해서 안 돼 그렇게 그 저기 내가 꼽는 애들 다 뽑아주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두 개 달라는 거잖아 맞잖아 그럼 맞습니다 가시죠 응 알았어 너희 그 잘하고 15일날 그러면 그 잘해가지고 어? 형님 니가 너희들이 시키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좋습니다 응 좋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 잘 깎아 잘 먹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님 응 직업은 그때 가서 재밌는 거 보고 하자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신어 주시면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고생해 고생해 안녕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응 아 재밌겠구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무저씨 형님 아니 형님 아니 뉴욕 형님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카페에 글 썼는데 그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형님 어 형님 이 얘 누군지 알아요 형님? 얘 22년 9월에 블랙 당하네요 형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은 다 재방송 블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야 어 형님 그냥 저 뭐고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예 어 재밌겠구만 그러면 화요일날 오픈런 딱 해가지고 야무지게 딱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도 애들 그거 하는데 어 잠만 기다려봐 어 아니 내가 내가 카톡 하고 있어 응? 아 아 아니 매니저 내일 아 일정이 아 일정이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원래라면 내일 저 일정이 있는데 지금 일정이 지금 싹 다 바뀌어가지고 아 개새끼 철구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음 그러니까 ㅡ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뭐고 애들 저 무수애들 오면은 바로 어... 삼겹살 파티 가고 그리고 지금 일정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답장 오면은 내일 낮 방송하는 거고 만약에 답장 뭐 좀 약간 그거 하면은 내일 원래 정상 방송하는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순이그룹이 원래라면 목요일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일정이 다 바뀌어가지고 목요일날 저 간상 특집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수요일날 수목 중에 이제 정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복실이가 지금 바빠가지고 답장이 안 와서 일단은 오면은 복실이가 아파? 왜 아파? 복실이 카톡 왔는데? 12시에 카톡 오고 지금 안 읽고 있긴 한데 12시 이후로 아팠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은 뭐 카톡 하면서 일정 관리할게요 여러분들 아 일단은 뭐 나는 방송 뭐 계속 할 거니까 마의 수목금인가? 아 왔네 삼겹살집 첫집 오리집 갑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아니 토요일날 FMCK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보라 하나 하고 금요일날 내가 또 뭐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여러분들 아니 금요일날 뭐 있었는데 아니 면상 특집이 아니라 아 근데 금요일날 뭐 있었는데 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냐 아 아 아 아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 스파키즈 애들이랑 낮에 국밥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뭐야 개인 방송하고 어 그날 방송 두 탁 왔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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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FMCK 끝나고 그 맛술품 그 VR 그 저기 그 게임 그거 그거 그 꼽고 해달라는 거 그거 하고 어 딱 하면 되겠다 FMCK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제 저티어인데 여러분들 그때 그 아시나? 민교랑 상호가 이제 밴픽부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어 이해했나?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전수차인데 옥규 했었고 막 그랬었잖아 내대리 근데 그걸 이제 다섯 명에서 이제 다섯 명을 다 이제 조종하는 거지 어 그거 존나 재밌거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딱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왜 FM이지? 라고 하는데 FM이 이제 피파 그 저기 FM을 따가지고 그게 이제 감독이 돼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아 이건 FMCK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FMCK라고 이제 붙였지 붙였지 응 응 응 상태형 집들이는 언제인가요? 원래 오늘이었는데 철구 형이 뭐 갑자기 안 된다 해가지고 다음 주로 바꿨다는데 뭐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나도 그거를 새벽에 어제 한 5시인가 그때쯤 알아가지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 철구 형이 아파? 아니 근데 그 인간은 아플 걸 미리 아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그게? 미래를 봤다고? 아니 오늘도 방송했는데 나 오늘 철구 형 방송 보면서 그거 했었는데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어 이번 주쯤은 약간 야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GTA로 하면서 다음 주도 또 컨텐츠 하고 일단 10월은 여러분들 거진답 보라 느낌으로 보시면 될 듯 여러분 아 오늘 휴방이었는데 김민철 경기 때문에 내일 휴방으로 바뀌었다고? 아 그럼 내일 납방으로 수니그룹 본사 가가지고 아 아 내가 야방하면서 하면 되겠다 내 방송으로 오는 게 딱 낫다고 하니까 좋다 좋다 재밌겠네 떨거지들 덜거지들 데리고 가나요 아니 저도 말을 서운하게 하길래 떨거지가 누군가 생각했더니 무슨 애들 말하는 거구나 아 뭔 말 하나 했네 아니 아니 뭔 말 하나 했네 어 어 그니까 오케이 그 뭐야 아직 안 왔어? 가자 이제 슬슬 응 아 지금 딱 왔어? 가보자 좋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아 오늘 3부로 갔다가 하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나의 실력을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내가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이 올랐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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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니 이거 봐봐요 거의 부캐포스 나지 이거 인정하지? 인정하지? 뭐야? 거의 거의 진짜 솔직히 부캐포스 나지 멋지? 에티어에서 이렇게 개박스인데 넣어두라고? 아 그래요? 흠흠 아니 이게 진짜 부캐포스 난다니까 KDA 봐봐 부캐포스 난다니까 진짜 아 오늘 이거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 이 비에고랑 어? 이거 다 깎았는데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그냥 쭉쭉 올라가던데? 여러분들 1080으로 한번 켜볼까? 어? 1080으로 한번 켜볼까? 한 번 해봐? 아 왜 1080 안 돼 안 돼 왜 무조건 다져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국은 안 돼 안 되는데 네 네 LG지? 어 나 아예 형이랑 다 똑같은 세팅인데 1080은 한국에서 무조건 터지는 것 같아 아직까지 음 여기 베트남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가만히 계시면 바로 옮길게요 여러분들 어 아 아 아 아니다 아니다 해볼까? 여러분들 아니 아니 옮기지 말 기다려봐 해보고 안되면 아니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 옮기고 여기에서 1080으로 하고 해야겠다 어차피 그거니까 음 이거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해야겠다 응 그거 연령제 아니야 도니는 맨날 1080으로 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해남 땅끝 갔었잖아 응 그때 경관이 너무 좋아서 1080 걸었었거든? 응 근데 되긴 했어 아 잘 됐어? 형 해남 땅끝에서 형 나도 옛날에 울트라24 했을 때 1080으로 했다 일단 보자 이거 설정을 잘해야 돼 아 어디 갔나 설정 설정 가서 연결 모바일 네트워크 LTE LTE 우선 모드 돼있지? 됐다 벌써부터 연병이 나는 거 같은데? 아냐 아냐 됐지? 됐어 이거 한번 닦아보라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난 우리나라가 인터넷 세상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았거든?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로 베트남 태국이 그냥 묻혔더라 여러분들 잠시만 들고 돌아다녀? 1층에 가있어 밖에 나가있어 나도 나가있을까 들고? 짐 챙겨서? 아니 나가자 같이 나가자 아 태국이 미쳤어요 진짜 인터넷이 어 태국이 그냥 개미쳤어 태국이 1위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에 약간 자부심 있지 않았어? 인터넷 그런 거? 근데 아니더라 아쉬운데 아쉬운데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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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as